데스틱 축하의 사람들, 정말로 사람들입니다. 영탁클럽, 5월 5일, 정. 정말 나도 사랑했다고, 날씨는 못 살겠다고. 하늘처럼 믿었었는데, 이제와 헤어지자니. 나는 잘 어떡하라고, 추억들은 어떡하라고. 보고 싶어 눈물이 나면, 정말 난 어떡해. 아니 넌 그거야, 믿을 수 없어. 나는 오빠, 날 사랑했는데, 이런 순 없어. 다른 여자 생긴 거라면, 혼자 있고 싶어 사랑아.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 거야, 우리 사랑을 위해. 우리 희망하는 이유가, 끝나버린 사랑이라면. 추억할 수 있는 그날까지, 없을 수는 있을 거야. 한 번씩 흔들면, 절망, 우리 삶이라도. 잊을 것들은 다 뒤져, 그다 그 아픔이라도. 혼자 가고 생각할 대로 널 찾지 않아. 이젠 널 생각해내기조차 너무나 힘들어. 그대가 아프게 한 건 네 모습이 아니겠지. 물론 사랑하는 사람, 이별하는 사람보다 하늘의 장면인 것. 하지만 나에게 홀린 탓을 하나님께 녹여버린다면. 하나님을 죽고도 엄마 너야. 1,2,3 그 아픔의 난, 너를 쉽게 이길지 몰라. 어찌 너와 아닌 다른 기억으로 지워진다면 누구뿐만 나를 사랑해 너의 모습 아름다웠고 이 세상에 너 하나만 사랑하면 내가 더 행복했어 우리 정말 이 세상에서 함께 할 수 없는 거라면 같이 할 수 있는 우리까지만 여기를 남아있어